3번 보도록 하죠. 다음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지배층에 대한 설명은 가장 적절한 것 봐봐. 이거 내가 어떻게 돼 이거 사료 팁 그때도 나왔겠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돼. 최 최 허 최 이렇게 나오죠. 봐봐. 다시 최 최 허 최 이거 나와. 최 최 최 최 최 최 최 최 최 앞으로 이렇게 최 최 나오면 무조건 누기적이고서 충성왕 직위교수에요. 왕실과 혼인할 만한 사람들이다. 재상의 친족으로 왕실과 혼인할 만한 다. 재상지족이라고 합니다. 재상지족. 재상 지족들을 평가했는데 이들을 우린 뭐라고 불러요? 권문 세족이라고 해요. 권문 세족이라고 해요. 그럼 권문 세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이야. 알겠죠? 앞으로 기억해. 최 최 허 최 나오면 뭐다? 충성왕 직위교수다. 이거는 누구다? 권문 세족이다. 보도록 합시다. 5품 이상 고위관리도 줄이 이루었고 음서나 공정 혜택을 받았다. 5품 이상 이건 뭐야 거의 뭐야. 권문 세족도 되긴 하지만 문벌기적일 확률이 크죠. 그 다음 교정도감이란 독자재상 지그구. 교정도감 누구에요? 최충원이지 이거는. 최충원. 무신들이네. 무신. 뭐야 이거는 귀족. 그 다음 첨입부 재신이나 밀직사 수신이 돼서 뭐해? 도평사사를 어떻게 돼? 합자하고 국정을 몰고 왔다. 오케이. 그 다음 가문이 한미하고 향리 출신이 만났다. 이건 뭐예요? 향리 출신이 이건. 신진. 신진. 사대부지. 첨입부. 밀직사. 다 언제예요? 원간석기 때죠? 원간석기 때야. 그러니까 몇 번이야? 답은 3번밖에 안 돼. 원간석기니까. 봐봐. 왕 이름 자체가 최 최 허 최 충선왕 직위교수니까. 첨입부. 밀직사. 다 뭐다? 원간석기 기구다. 그럼 다음 몇 번? 3번. 권문 세족이다. 3번. 문벌귀족. 무신. 신진사대부. 그러니까 다음 몇 번? 3번. 어려운 것 같은데 별거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쉽게 풀 수 있어. 오케이. 4번. 이 어떤 왕이 직유소. 옳지 않은 것. 아 기가 막히네.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봐봐 여러분. 최 최 허 최. 또 나왔지. 최 최 허 최. 최 최 최 허 최. 최 최 허 최. 누구야 이거? 충선왕. 충선왕 업적이니까. 충선왕 업적. 여러분 암기팀 뭐 봐요? 만사가 뭐하다? 짜다. 만사가 짜다. 만건당 사림원 가견법이에요. 옳지 않은 것이야. 가견법 맞네. 봐 들어가잖아. 어. 가견법. 짜다. 그 다음 만건당 여기 들어가잖아. 사림원 들어가잖아. 정동갱성 이문소 역파했다. 원간석 기구 역파했다. 이거 누구야? 공민왕이죠? 봐봐. 만사가 짜다. 이 단어만 나와도 어떻게 돼? 이거 풀 수 있어. 이 사료만 알면 풀 수 있어요. 이 사료. 뭐야? 최 최 허 최. 충선왕 직위 교수 알고. 그 다음 뭐야? 충선왕의 암기팀. 만사가 짜다. 이것만 알면 이 문제는 그냥 푼다. 답 몇 번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어렵지 않죠? 어. 봐봐. 딱 스킬이 있잖아. 하나도 안 보여. 금방 할 수 있어. 금방 할 수 있어. 그치? 오케이. 그 다음. 다음 자료의 지칭안은 어떻게 돼? 설명으로 옳은 것. 휘는 장이고 몽고의 휘는 익질해보아. 이걸로 어떻게 푸니? 이걸로 못 풀어, 여러분. 어머니로 풀어야 돼. 어머니가 누구야? 제국대장공주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 단어야. 봐봐. 제국대장공주하고 결혼한 사람은 누구? 결혼하면 충렬왕. 여기 사회에서 낳은 애 누구? 충선왕. 충선왕이네. 그렇죠? 충선왕입니다. 충선왕은 누가하고 결혼해요? 개국대장공주고. 노국대장공주는 누구랑? 공민왕이랑. 그러니까 3명 기억해야 돼. 제국, 개국, 노국. 이렇게 국자 들어가는 거. 다시. 제국대장공주, 개국대장공주, 노국대장공주가 있어요. 원나라 여자들이 3명 있어. 이거 누구? 충렬왕 와이프. 이건 누구? 충선왕 와이프. 이거 누구? 공민왕 와이프. 알겠죠? 시험 문제는 제국이 제일 잘 나와. 쿠빌라의 딸이야. 봅시다. 그럼 오른 것. 충선왕으로 오른 것. 봐요. 이거 만사가 뭐야? 짜다. 사림원. 더 몇 번? 딱 1번 나와버렸지. 만사가 짜다. 사림원. 딱 나와버렸잖아. 그다음 정치도관. 목을 친다. 충목왕. 그렇죠? 충목. 이거 명나라 통교. 공민왕. 몽고 일본원정 참가했다. 충렬왕. 이거 누구? 공민왕. 계속 정동에서 이문수협파 나오죠? 이거 나오면 무조건 공민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몇 번? 1번 나오지. 어렵지 않죠? 쉽게 볼 수 있어. 봐봐. 충선왕 계속 나오지. 충선왕 어떻게 돼요, 여러분? 최최, 허최하고 어떻게 돼요? 엄마 이름 뭐다고? 제국대장공주다. 이 정도 여러분 알고 있어요?